과제 사정을 말하고 사과하기 듣고 따라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랫집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아, 그랬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딸이 오늘 생일이라서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요. 그러세요? 아이들 치고 조용히 노는 아이들은 없지요. 그렇지만 저도 어린 아기가 있어서요. 아기가 자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요리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서야 2서야 우